이 힘으로 치킨을 버라고 몸매를 구원하리라 다이어트도 곧 내게 무릎을 끌게 될 것이다 우와 오공아 아줌마가 이상해 원래 몸작이 되면 포악해지는 거야? 으 치킨을 끊으면 저렇게 돼 몸매를 얻고 이성을 잃은 거야 잠깐 공주님이 치킨을 끊고 나보다 예뻐졌다고? 난 도무지 치킨을 포기할 수가 없어 치킨을 꽉 붙잡아라 잡을 나 다이어트는 어려워